틴탑 엘조 푸피 걸스데이 미나 푸피 틴탑 리키 아 리키지 그래 막내 아니야 멤버간의 풍력이 생활화된 거친 그룹 틴탑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맞는 멤버는 리키였다 리키가 걸어다니는 표적이고요 저희는 사냥꾼입니다 웃지도 따지지도 않고 리키만 공격하는 멤버들 이거 봐요 다 나 공격한 날까요 리키가 힙합 멤버들의 공식 팝이 된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나 리키 군이 또 장난을 먼저 쳐요 거기서부터 쭉 오면 돼 뭐든지 지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순진한 리키 대걸레 아니에요 대걸레 대걸레 아니에요 대걸레 아니에요 리키 멋있어 멋있어 이거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형 어때요 멋있죠 속기도 잘 좋는다 굳이 한명만 빼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눈치도 없는 리키 다들 제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키가 이 지경이 된 결정적인 이유 장난감 듯이 막 때려요 아까 캣평이 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잠깐 끊은 걸 때 얼굴이 맞는 상이라고 매를 부르는 환상 맞는 상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리키의 운명이에요 몰리는 운명 리키 5위 5위